Q. T-PASS 자, 오늘은 T-PASS가 쇼 챔피언에 왔어요. 쇼쇼쇼. 오랜만에 오니까 스포가 더 헛허졌어요. 쇼 챔피언만 오면 이제 가사 생각을 하는지. 쇼 챔피언만 오면 본회에 빠집니다. 어? 아 쇼 챔피언만 오면 아, 쇼 챔피언만 오면 아 저… 가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아아 한번 얘기해 줄래요? 어… 아za 쇼 챔피언 쇼 챔피언의 챔피언은 우리다 그리고 더 큰 챔피언은 우리 아이다 사랑합니다 지금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저는 화물을 키웁니다 이거 꼭 그거 같아요 옛날에 그 양파 실험 알아? 한쪽에는 나쁜 말마다 한쪽에는 좋은 말마다 처음 했었는데 누가 그런 반대로 나와가지고 나쁜 말 듣는 게 왜 이렇게 잘하냐면 이게 그 실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때도 있어요 나쁜 말을 들은 양파가 더 이제 강해졌다 강해졌다 낯성생기 성과 실현을 겪고 성과 실현을 겪고 또 강해졌다 또 예쁜 말만 들은 양파는 이제 됐다 죽었다 세상은 원래 허락 허락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깨지고 부셔져야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템페스트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히 양파를 만들려고 제 계략이었습니다 아 지지지지지 네 샤니 영국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뭐? 후! 아 찍으려니 딱 왔네 자 연습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이츠희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와 그니까 안 자 연습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템페스트가 에너지에틱한 타이틀곡 캔스탑 샤이닝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저게 귀여웠지? 왜 귀엽지? 지켜! 지켜! 정답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만 주세요 난 너에게로 달려갈 테니 실은 날 매일같이 생각해 후 비웨이린 후 비웨이린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부모님이랑 몽실이랑 떠나는 산책 오늘따라 또 이제 날씨도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누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볼이 볼 차가운 날씨가 좋아서 오늘 벌레 개미다 이 녀석이 지금 멜로 노리고 있어 멜로도 안 돼 안 돼 또 저리가 멜로 내 거야 지나가는 건가? 문 앞에 좀 굴복하고 있는 게임이 끝난 거지 그냥. 여러분, 웅실이가 게임이 죽였어. 웅실이가 죽였어. 안녕. 안녕. 이제 시장을 갈 겁니다.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고 구경 좀 하고 들어보려고. 추석이라서 하는 질문이 없네요. 그쵸?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. 사람이 적은 편인데 또 안에 들어가면 꽤 많아요. 아 진짜? 이제가 시작은 했지? 네, 시작은 했구나. 조금 더 많아. 아, 아니 오늘 진짜 사람이 없는 건가 보다. 아, 추석이라서 다 쉬는 것 같아. 맞아. 근데 또 안에 들어가면 꽤 많아요. 거기 가면 꽈배기 있거든요. 꽈배기 빵? 근데 저게 엄청 유명해. 엄청 맛있어요. 한 번 먹어볼래요? 어. 어, 맛있는데? 어, 왜 이렇게 그래? 오늘은 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. 반갑다. 아, 오늘 우박스입니다. 오. 와, 지금. 하늘이. 하늘이 너무 신기해. 나왔어요. 너무 예쁘다. 와, 신기하다. 너무 예쁘다. 어. 애니메이션 나가는. 그니까. 아이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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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장어 먹으러 왔습니다. 장어. 장어. 장어 먹으러 왔어요. 아이사랑해. 와우.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오케이. 헬로우. 헬로우. 여기는 저 인천 투어 갔을 때 왔던 오리고기 집인데 오리고기 집인데 그날 비가 와서 이 뒷마당을 못 보여드렸었어요. 근데 오늘 한민이 형이랑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이 뒷마당을 공개 드리겠습니다. 옛날에는 뻥튀기를 직접 튀겨줬어요. 오 진짜?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종을 띵띵띵 울려 다들 소리 조심하세요 하고 시려! 저쪽까지 다 들려. 이 뒷마당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. 그 사진 잘 나오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어디지? 바로 여기! 여기입니다. 한민이 형이 저기 보이죠? 형이 귀엽네. 이리 와봐요! 이렇게 딱 전신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와요. 이렇게 해야 돼. 오~~ 이런 식으로 사진이 얘가 사진 스팟이에요. 제가 여기서 여러 장 찍었어요. 예이! 사진 건졌다. 예이. 그럼 영상 10시까지 안녕! 안녕 안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's Dream!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자 오늘 템페스트가 또 연습실에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네 오늘은 템페스트가 아주 특별한 거를 준비했다고 하죠 네 템페스트가 오늘은 파트 체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멤버가 다른 멤버의 파트를 담당으로 안무를 추는 거였습니다 오 근데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안무 다 똑같이 따라야 합니다 완벽하게 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단위로가 있는 미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근데 여기서 방법을 뭐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파트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깝게 해볼 건데 네 일단은 큰 곡곡으로 세 걸음 뒤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어디가십니까 뭐야 혁이여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한빈이 형 가겠습니다 세트 아 아 아 네 이렇게 해서 파트가 정해졌습니다.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이름표를 매는 순간 말투 표정 제스처까지 똑같이 따라야 합니다. 준비됐나요? 네 하나 둘 셋 가 하 오오 이거 뭐야 이렇게 바깥구나 아 이렇게 자 네 아잇두즈 안녕하세요. 네 저희가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? 저희 템페스트의 따뜻한 햇살을 보내는 동리더 루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 해피니스 튜입니다. 나 템페스트의 중심 자유로운 영혼 바람이야 뭐가 있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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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심 잡기 오오오오오 가능해 오오오오 내가 운명이었던 걸 왜 오오오오 야 루야 빨리 들어와 좋아해 좋아해 시작하게도 영혼할 수 있는 것만 좋아해 나 템페스트 이만하니까 하 하 와 아 그만 두려워 아 그만 두려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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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두려워 진짜 자 그럼 우리를 또 바꿔봤는데 본격적으로 춤을 한 번 춰볼까요? 예 예 감사합니다 렛츠고 야 왜 여기 있어? 야 왜 여기 있어? 야 왜 여기 있어? 여기 있어 멋있다 와 완벽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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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네 제가 템페스트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더욱더 진미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분들 만나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우리